우리 엄마가 이분을 시험 잘 봤다고 아이브 앨범 토카 사주셨다 나는 저거 옛날에 사줬었는데 우리 아빠가 우와 예쁘다! 엄청 예쁘지? 열어보면 겉에 예쁘잖아 화려하다 과연 어떤 사진이 들어있었지 너무 예쁘잖아 차원영이다 차원영 너무 예쁘잖아 가을이다 가을 안유진 안유진 이거 예쁘다 나 뭐 나왔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창원영이잖아 창원영 사인도 있어 뭐지? 이거 뭐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우와! 창원영이 나왔어 나 창원 두 개나 나왔어 럭키비키잖아 어머 어머 레이 귀여워 어머 레이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이건 뭐지? 어 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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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뭐 삼킬 때야 이거 봐 두 개 다르게 나와 어 리즈다 리즈 오 시디 오 끝 잘 봐 1번 창원영 포카 2번 창원영 하트 카드 어떤 게 이쁜지 1번 2번 태클료 알려줘 오키들 와 난 창원영 두 개나 나왔다 두 개나 와 난 저 사진 없었는데 나는 창원영 안 나왔어 근데 창원영 영어 이름이 너랑 똑같다 오비키 오 맞아 대박이야 창원영 영어 이름이랑 내 이름이 똑같다니 완전 럭키 비키잖아 오비키 오비키 뭐야 너는 문구시네 아 나는 이거 문방구에서 사긴 했는데 그거 불법이래 너 문구 사지마 아하하하 문방구 구츠 샀냐 나는 찐으로 아이브 포카 샀는데 하하하하 아이브 공식 앨범 찐 포카 아 구구 근데 비싸지 않아 당연히 비싸지 그래서 나 이번에 시험찰봐서 엄마가 사주셨다고 난 천하무제 박세인 청교 1등 박세인이니까 하하하하 우리 아빠는 그냥 다 사줘 내가 갖고 싶다 하잖아 그럼 다 사줘 다 사줘 우와 부럽다 부럽지 너도 사달라고 해 아 우리 엄마는 잘 안 사주실네 그럼 너 이번에 시험찰봤으면 엄마가 사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시험 아 왜 몇 점 나왔는데 수학 몇 점 나왔냐 72점 뭐 72점 하하하하 야 72점 나왔거면 왜 학원 다니냐 안 다녀도 그 정도 나오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박세인 너 말이 너무 심하다 어 넌 개인 과외 봤는데 75점 나왔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도 과외가 낫네 3점 더 나오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친구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누구는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다 해 하하 하하 뭐 샀잖아 그거 뭐야 여기저기 돈 나갈 때 많은데 뭘 자꾸 사달라 그래 미치겠네 아 갖고 싶은데 너 시험은 잘 보고 그러는 거야? 맞아 시험 봤지 몇 점 나왔어? 수학은 몇 점 나왔어? 수학은 몇 점 나왔어? 수학은 내가 원래 잘 못하는 거 알잖아 내가 좀 어려워 하잖아 엄마 야 그럼 영어는 몇 점 나왔어? 영어는 원래 엄마 내가 어려워 하는 거 알잖아 야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은 왜 못해 친구들 다 하는 건데 응? 점수 가져와 빨리 국어는? 국어는 내가 원래부터 어려워 하는 거 알잖아 아이고 너 한국인인데 국어를 왜 못해 한국인 이런 거랑 얘기가 다르지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나 아무 말도 못해 하 점수 가져와 빨리 엄마 인생은 그렇게 성적 순으로 생각하면은 나는 그렇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쓸모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살 이유가 없어 어머 얘 좀 봐 나는 그럼 살기 힘들어 어머 쟤 좀 봐 응? 성적 주기 싫어가지고 아주 저렇게 쾅 닫고 그냥 들어가버리네 아휴 여기 내 방 아니네 사춘기? 너무 너무 힘들어 개화가 안 돼 아 내가 공부 못하고 싶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하는 건데 내가 엄마도 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데 엄마가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줬으면 나도 책 봤겠지 엄마도 책 안 읽잖아 아아 완성! 와! 아이브 앨범 스위치 뚜두둥 열어보면 좋아 오! 우아 사진 예쁘다 여기도 사진 이렇게 우와 꼭 하는 누가 나올지 제발 장원영 하나, 둘, 셋 우와! 장원형 나왔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여기도 하나, 둘, 셋 우와! 장원형 나왔다! 우와! 신난다! 이렇게 라이브 라이브 둘 다 장원형 나왔고 완전 럭키비키인데? 쪼롱! CD가 나오고 완성! 오키님들! 엄마가 안 사주시면 제가 그냥 만들기로 했어요 같이 만들어봐요! 오키님들 저는 친구들한테 무시당하고 공부 못한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솔직히 말하면 왜 사나 싶어요 우울증에 걸릴 뻔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왜! 잘하는 거 있어 공부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지금은 공부가 제일 중요한 때에 살고 있어서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공부 시간만 끝나봐 이제 제가 잘하는 거 하면서 살면 돼요, 그쵸? 각자 잘하는 게 있는 건데 그쵸?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속상했었던 일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공감해 드릴게요 저도 다 이해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친구랑 싸우기까지 하면 정말 힘들죠 저는 오늘 친구들한테 무시당했으니까 진짜 너무 슬픈 거예요 마음 아팠던 일이 있었다면 댓글로 말해주세요 이렇게 공유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면 마음이 한결 더 나아질 거예요 와 신났다 장원영 포카 나왔어요 우와 음 좋다 너무 예쁘죠? 아이브 포카 앨범 만들어 후 오늘도 신나게 아이브 앨범 만들기 1,2,2,3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